쥬디바 쥬디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그 전에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머리 잘랐어요 나 중단발로 했습니다 원래 한 여름에 계속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찬다가 가을 되니까 중단발 해볼까 머리 관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잘라봤어요 오빠 어때? 나 이뻐? 예쁘지? 너무 예쁘지 왜 이렇게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내일이 혜주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혜주 내일 춤춥니다 제 결혼식에서 축하해줬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쳐져가지고 저도 열심히 쳐줘야 돼요 내일이 내일이 되기 위해 내일이 무대 우리 별로 있어 바로 바로 찍을 수정 수정부터 수트로 갑니다 대수야 승! 대수야 승! 해피패스 이따가 혜주 연습하러 갈건데 찍어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잘 찍으리 화이팅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밥먹으러 갑시다잉 출발 오늘 우리오빠 쏘내추럴 저 새옷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엄청 묵혀둔거 아니야 또? 자라 세일할때 사놨던 그때 제가 가올 옷을 사놨거든요 드디어 첫 개시군요 트레이닝센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그레이 새끼야 오늘 무슨색? 그레이 새끼야 또 터무니없는 무리소를 던지죠 아 진짜 눈말려 그리고 저 이번에 리아주로서 만든 옷 너무 이쁘죠? 이것도 사진으로 찍을거에요 혜주가 요즘에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고 저희 디자이너 모집하고 있습니다 리아주르 디자이너 모집합니다 리아주르 디자이너 저희는 밥 먹으러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부선바다도 보여드릴게요 미포바다다 미포바다다 미포바다 아인교 아 아인교 하지말라 그랬지 하하하하 바다 너무 이쁘다 여기는 혜춘이라는 덴데요 혜주가 예전에 한번 와봤대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넘나 물 좀 이름도 마지막이라 더 좋은데 저녁 물 좀 이름도 엄청 이름도 놀아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고기도 이거 지금 Mayo 만들어라 오빠 만들어줘 슬러드 뚝딱 했습니다 파스타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파스타를 이렇게 소스에 찹찹 접시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데이트다운 데이트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했다고 생각하나 혹시? 우리 맨날 빵빨 치러가서 이렇게 맛있는 데는 먹으러 오지도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보이나? 여러분 저 지금 살짝 눈 돌아서 나도 먹을래 맛있나? 진짜 맛있다 그런 것도 하지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맛 표현 방식이야 똑같은데? 이때 콜라 먹으면 진짜 짜인 것 같아 아! 그치 뭐 어때? 바다와 혜주와 파스타와 콜라 그렇지 이 맛이지 와 잘 마신다 스테이크가 언제 나오지? 이제 딱 나올 시간이야 나중에 오시면 놀라겠다 전투적으로 먹어 없어 빨리 밥을 달라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썰어줄게 아니 아니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진짜 귀가 뚫렸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바다 배경으로 하나 찍어볼걸 진짜 잘 찍었지 이거 보여? 잘 찍었죠? 이거 일단 먹자 이거 오빠 먹어 쓰려서 먹어봐 쓰려서 먹어라 쓰려서 먹어라? 아니 내가 씻어서 먹을게 여기 보이시나요? 오케이 예쁘다 해 들어온다 저희 먹다보니까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켜도 돼요 돼지 아이가 우대갈비 리조또 바다에서 맛보는 우대갈비 음 맛있다 우리 내년에 도전할게 내년에 도전할게 아 진짜 좋아 그러기 전에 우리집에 한 일주일 지내봐 알았어 갈게 놀러갈게 우리 차도 두데 있으니까 오면은 차도 한때 두데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잘하고 그냥 만나서 저녁먹으면서 뭐 소잔잔하고 뭐 이런식으로 해도 좋으니까 어 그러니까 집주에 올 때는 우리의 숙소나 렌트를 하지 말고 오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우리가 좋고 만약에 너희가 뭔가를 느낌하고 오면 우리 서울이 할거야 우리 오늘 날짜 정해서 말해줄게 10월 말쯤 응 알았어 유튜브 보내놔죠 오케이 알았어요 아 주말 즐겁게 보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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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축가 연습하러 왔는데요 그 정도? 열 체크 열 체크하세요 36.5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희는 다 비정상이네 이게 내가 체험만 딱 정상해 무슨 그저 어 6.4 오 아 조 36.2도 네 36 36 36세 커피 드시면 다이버 알겠습니다 커피 드시면 다이버 우리 노래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오늘 축가할 곡은 이게 잘 안된다 3 3,4입니다 룰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추워 야야야야야야 장난이야 네 저 사람들 너무 많이 저 사람들 너무 많이 너무 추워 어 3,4 3,4 3,4 4,5 4,4 4,5 4,5 4,5 4,5 4,5 4,5 5,5 5,5 6 5 5 5 아이씨 보고 싶은데 어데 전에는 하하하하 이거 꼬릅거리야 하고 꼬릅거리야 하고 있어 사랑만 꿈을 갖겠다 이런 매일을 가고 싶어 매일 저녁에 있는 하하하하하하 와아 아이씨 나와야 돼. 아 놀랐어. 와, 대단하시나. 너희가 내 입구로 와.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어. 어? 이걸 너희가 완전 내 입구로 안 해서. 우리? 제대로 안 해서? 아니, 이거.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제 발 가는데 이렇게. 영철님. 영철님. 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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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나와 3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х ... 그 두 부분도 흐르고 있는 데 모두 내가 힘든 금액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 그새 따뜻하게 피어나는 느낌이 있어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꿈들이 전부 이뤄질 수 있어 가장 넓고 깊은 사랑 지금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억은 여기 가고 싶어 너도 많이 계단을 울려 여기 숨 쉬는 시간은 나를 어메어메어날까 많은 기쁨 다른 순간이 빛 섞인 이곳에서 사랑한 마음을 행복한 그런 매일 하고 싶어 서로가 귀여워 아, 아파한 시간만큼 기쁨을 만들어가 여단의 그 모든 꿈을 내 만큼 나의 사랑을 만들어 믿어! 일정의 꿈에 대해 세계의 꿈을 태ίας 어떤 마음이 있음 눈에 대해 날들 좀 더욱 이리 안 secret 하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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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여기 숨쉬는 시간은 더 빠른 어댄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술이 두기 섞이고 웃을잖아 사랑만을 흘러갈까 그 열 가운데 잃고 싶어 조용한 기억이 행복하며 좀 심하지 마세요 아빵도 없었지만 바다를 얹어준 건 더 하늘과 같았어 사랑만을 흘러갈까 더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여 행복하며 모두가 함께여 이쁜서 만들어요 양손의 도둑인 것 하나 둘 셋 와 힘들어 진짜 잘한다 우리 요즘 많이 했다구 야옹 했다구 야 이중 담임 고생 많았어 야 너는 진짜 잘한다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짤칵 어 간다 와 진짜 잘하더라 이거 여보 춘선이 되게 예쁘더라 진짜? 나 걸그룹인 줄 알았다 나 컨셉이에요 저 걸그룹 컨셉 걸그룹 컨셉? 응 요정같이 나오거든요 여보는 가만히 있어도 요정이야 야 너네 진짜 잘한다 미쳤나봐 화장실 가자 해볼까요? 원래 잘하는데? 오늘 소감이 어때? 소감이야? 일상이죠 오수생 저같은 연습생 12년차는 쩡언이 기대해라 그럼 영상 편지 쩡언이한테 정원아 정원아 내다 자리채 다시 나는 괜찮데이 온수 안나와도 나는 괜찮데이 네가 축하해서 간식 안 사줘도 나는 괜찮데이 아 괜찮데이 어때? 소감이 어때? 너무 힘들어요 안녕 보자 이렇게 안내가 나와 예쁘게 나온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내가 인사했어 잘했어 안녕 Com